I came here to claim my throne. 이처럼 LG그룹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인 OLED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재무적으로 큰 여유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시작해서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쟁사인 삼성은 최근까지 LG의 W OLED 기술과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CD 기반의 QLED TV를 주력으로 삼아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으로 LG의 OLED TV 시장 확대를 막아왔습니다. 물론 생존은 제1의 목표로 해야하는 민영 기업이기에 삼성의 이런 전략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삼성이 LG와 비슷한 시기에 LCD나 마이크로 LED TV에 안주하지 않고 QD, OLED 등의 기술에 보다 빨리 투자를 했다면 LG 입장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투자 일정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없었을 것이며 TV 외에도 반도체나 모바일 등 더 중요한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대형 OLED 분야 투자 및 양산에 가장 성공한 기업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는 산업의 초창기부터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발굴하며 대한민국 OLED 생태계를 지금의 수준까지 키워온 1등 공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합니다. LCD보다 OLED가 기술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낮은 생산 수율, 적은 생산량으로 인한 높은 단가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OLED TV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우수한 마케팅 전략과 낮은 가격을 앞세운 삼성의 QLED TV에 속절없이 시장을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2500달러 이상의 고급 프리미엄 대형 시장에서는 LG의 OLED TV가 선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었는데 프리미엄 시장 역시 결과는 삼성 QLED TV의 압승이었습니다. 정말 삼성의 전략은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삼성이 한국 경제를 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며 임직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동안 차세대 TV 시장의 개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한 것은 LG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빠르게 쫓아와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듯해 LG 입장에서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과 LG는 개별 기업 간의 관계로 보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한 경쟁 상대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디스플레이 대전에서 두 기업이 잘 협력하여 중국의 추격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과연 LG는 OLED TV를 무기로 삼성을 꺾고 세계 TV 시장 1위의 꿈을 달성하여 빼앗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선도자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팎의 어려움에 굴복하고 만연 2위 자리에 머물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사실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경영실저 악화로 인해 조직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전체 임원과 담당 조직의 약 25%를 감축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속 5년차 이상의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인데 예상 규모만 약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교체 투입된 정호영 CEO는 에지전자, 생활건강, 화학 등 에지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두루 거친 재무통입니다. 10년 전에도 LG 디스플레이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했었는데 이제 다시 최고 사령탑의 자격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전임 한상범 CEO는 LG 반도체에 입사 후 LG 디스플레이로 옮겨와 장기군속하면서 CEO까지 올라간 입지적인 인물이며 디스플레이 공장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기술통입니다. 즉, LG그룹 수뇌부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 비용통제, 투자축소 등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재무 전문가를 CEO의 적임자로 본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정호영 CEO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다시 받아든 올 3분기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기만 합니다. 올해 들어 한 번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3분기에는 그 적자가 급격하게 커진 것입니다. 3분기 적자는 4,367억원이며 올해 누적 적자는 9,000억원이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 4분기에는 LCD라인의 구조조정 비용, 감산에 따른 매출 저하, 이역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의 원인으로 적자금액이 약 6,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2019년 한 해에만 약 1조 5천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자본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수만 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바로 1조 5천억원의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은 바로 중국발 LCD 공급가행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입니다. 어차피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망한 후에 제품 가격을 올려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55인치 LCD 패널의 가격은 지난해 10월 154달러에서 올 10월에는 98달러까지 떨어졌으며 65인치 LCD 패널의 가격은 지난해 9월 245달러였던 것이 1년 만에 31.8%나 떨어져 167달러입니다. LCD TV나 모니터 사실분들은 올 연말 세일 때 내 정말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가의 물량 공세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 역시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올 2분기 실적을 보면 대부분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내 1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는 영업이익이 6,800만 달러이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6,000만 달러입니다. 비전옥스 역시 정부 보조금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단 100만 달러입니다. 이마저도 차이온그룹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인데 차이온그룹의 2분기 영업이익은 1,300만 달러인데 반하여 보조금은 1,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BOE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월부터 10.5세대 라인의 생산량 25% 감산에 들어갔으며 지난 2년여간 10조원 이상이 투입된 초대형 LCD 공장의 가동 역시 6개월 이상 연기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발 LCD 물량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조리보체, 폭스콘의 모해사, 대만의 홍아의 정미공업그룹은 2016년 일본의 디스플레이 제조사 샤프를 인수한 뒤 2017년에 사카이 디스플레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광조에 615위안 하나로 약 10조원을 투자해 10.5세대 LCD 공장을 완공했지만 양상 목표 시기는 내년 4월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LG가 선택한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전환 현재는 공장을 가동해 LCD 패널을 생산하면 할수록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기에 LG는 기존 LCD 라인을 OLED 라인으로 전환하여 중국 기업들과의 저가 경쟁을 피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LG는 아직도 총 매출에서 LCD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나 됩니다. 둘째, 대형 OLED 생산량 확대 및 생산 라인의 수율 안정화 대형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광조 공장의 OLED 라인, 수율 안정화 및 생산성 확대에 집중하며 동시에 경기도 파주 OLED 공장 10.5세대 라인의 3조를 추가 투자하여 2022년에는 연간 천만대 이상 양산이 가능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OLED 사업의 비중은 절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이 높은 OLED의 매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목표대로 실현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중소 OLED 시장 적극적 진출 TV용 OLED에서는 이미 선도적인 위치에 서있지만 모바일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열사에 스마트폰 생산이 많지 않아 생산해도 팔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플과 같은 거대 고객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X 때부터 삼성에게만 모바일 패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LCD 패널의 공급 역시 지속될 것이기에 OLED는 계속 고가 절약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LCD 기술 역시 진화를 반복하면서 OLED와의 성능 격차를 조금씩 줄이고 있고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굳이 OLED가 아니더라도 LCD라는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LG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OLED 생산의 안정화입니다. 최단 시간 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결코 다시 왕자에 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